부천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총회장 이취임식을 열고 갈보리교회 조예완 목사를 제49대 총회장으로 추대했습니다. 조예완 신임 총회장은 부천시 성시화를 위해 헌신하는 부기총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조예완 신임 총회장은 이와 함께 지역교회의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부기총회 여러 사역에 지역교회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화합을 이뤄낼 것이라며 교회들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기총은 지역 보그마를 위해 활동하는 초교파 연합단체입니다. 매월 한 차례 주일 오후 부천시장 등 지역 위정자들을 초청해 함께 기도회를 여는 등 활발한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조예완 신임 총회장은 총신대와 연세대에서 수확한 인물로 현재는 갈보리교회와 한국경찰보그마 협의회를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